라이브하고있어?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하는 누구세요? 저는 부천에 살고있는 스물여덟살 담백현이라고 합니다 사연을 신청해주셔서 어떤 사연인지 한번 얘기해주시겠어요? 저요? 저는 지금 사연은 없고요 사연이 딱히 없어요 아 그러세요? 지금 설을 맞이해가지고 술 마신다고요? 설을 맞이해가지고 아 설을 설 연휴를 맞이해서 팬여러분들과 인스타 라이브를 진행하고있었는데 치고계셨나봐요 네 저는 피아노를 치고있었어요 아 넌 채 저는 지금 포콜 연습중이 없어가지고요 예예예 네 연습하고있어요 아 또 집에서 피아노를 연습하시고 계시는 추위를 아주 알차게 사용하고 계시는 변백현씨였고요 네네 네 우리 엑소에 여러분들께 그 새해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우리 엑소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많이 받으시고요 네 지금 사실 저는 그 부천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어가지고 아 부천 친구들이랑 집에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셨군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새해니까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선곡 많이 받으시고 네 네 항상 여러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 얼굴이 하하 이상해요 죄송합니다 핸드폰에 비쳐 보여서 잘 안보여요 아 그래요 예 노랗게 보여요 노란색 감자 같아요 감자요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항상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네 네 플레인 감사합니다 Diversity 잘